안녕하세요. 매주 찾아오는 건강지킴이 헬스앤 이슈입니다. 지난해 6월 서울대병원이 미국과 유럽 등지의 세계적인 병원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아랍에미리트 왕립병원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돼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드디어 개원식을 깎고 공식적인 진료에 나섰다고 합니다. 헬스앤 이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이 5년간 1조원 규모의 위탁 운영권을 확보한 아랍에미리트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이 지난 18일 개원기념식을 갖고 공식적인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립병원은 248병상을 갖춘 비영리 공공병원으로 암, 심장질환, 신경계질환 등에 중점을 둔 3차 전문병원인데요. 지상 5층부터 지하 1층까지 대지면적 20만 제곱미터에 연면적 7만 2,248제곱미터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35명의 의사를 포함한 총 170명의 의료진이 파견된 상태인데요. 성명훈 아랍에미리트 왕립병원장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실 평가에서 병원 정보 시스템 운영, 고객 만족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한국의 의료기술과 시스템이 중동 보건의료시장의 핵심인 아랍에미리트 안착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한국 의료의 수출 성공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